안녕하세요. 이병옥쿨플랩의 이병옥입니다. 오늘 무서운 사실 시간입니다. 지난 시간에 제가 이 테이크백을 어떻게 정렬을 하면 똑바로 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제가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 다운스윙을 어떻게 하면 공을 똑바로 칠 수 있는지 그 기준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입니다.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와, 이 다운스윙 이것만 하면 똑바로 간다고? 진짜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, 멤버십 가입해봐야 되겠죠? 그리고 많이 소문 내주시고요. 댓글 남겨주시면 무서운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 네, 우리가 테이크백을 할 때 똑바로 치기 위해서는 옆으로 서서 등각도와 일치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러면 어떤 분들은 예측을 하실 수가 있는데 공을 똑바로 치기 위해서는 이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로 이 리딩 엣지가 내 등각도와 일치되게 들어오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. 답을 말씀드리면 맞다. 그게 오늘 레슨의 핵심 내용입니다. 백스윙 할 때, 테이크백 할 때 이 리딩 엣지가 내 등각도와 일치가 되잖아요. 그런 상태에서 스윙을 하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앞쪽으로 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은 백스윙보다 더 중요한 건 다운스윙이에요. 다운스윙을 할 때가 직접적으로 공을 치는 그 구간과의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최소한 이 구간을 통과할 때는 내 등각도와 맞았던 이 클럽 페이스가 리딩 엣지가 내 등각도와 일치되게만 만들면 똑바로 치는 게 의외로 쉽습니다. 다시 봅니다. 테이크백 할 때 이렇게 올라갔지만 다운스윙 할 때도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약간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약간 덮인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면 그 구간만 생각을 해서 공을 치게 되면 똑바로 나갑니다. 심지어 굉장히 강력한 드로우가 나죠. 스윙을 할 때 보면 왜 테이크백보다 더 직접적으로 다운스윙 할 때 리딩 엣지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하냐면요. 딱 여기서 제가 시키는 대로 올라갔어요. 근데 위에서 무언가의 동작에 의해서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반드시 테이크백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냥 치면 똑바로 가느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. 근데 더 정확한 거는 올라가서 뭘 하건 간에 최초의 테이크백 했던 그 위치에 리딩 엣지의 각도와 내 등각도와 맞춰주게 되면 아주 큰 실수는 나지 않고 정타를 치는데도 아주 어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백스윙 할 때 이렇게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구간이 내려올 때의 위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. 백스윙 가고 내려와 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크롭 페이스가 덮여서 들어온다는 느낌이 들거든요. 그렇게 들어와야지 여러분들이 공을 똑바로 칠 수 있어요. 왜? 그게 스퀘어이기 때문에. 아시겠어요?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막 열고 들어와서 무슨 회전을 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그걸 만들어서 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. 그건 선수들의 영역이에요.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.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건 아휴 그래 여러분들이 연습하세요. 저는 좀 쉽게 할게요.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다운스윙을 할 때 테이크백 했을 때 이 위치 여기서 팔이 펴져 있어야 되는 등 접어져 있어야 되는 등 이거 신경 쓸 것도 없고 어디에 있건 간에 왜냐하면 끌고 들어와서 이렇게 붙잖아요. 그때 이렇게 열려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 리딩 엣지가 하프 스윙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하는 이 위치에선 최소한 약간 덮여있는 등각도의 숙여짐과 거의 일치되는 위치에 있어야 공을 파워풀하게 똑바로 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아주 간략하게 무섭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것만 알아도 진짜 잘 칠 수 있어요. 아셨죠? 무서운 사실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꼭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 멤버십엔 훨씬 더 무서운 내용 많이 들어있습니다. 진짜입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사실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병옥 골플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